많은 분들이 정프로가 오늘 늦는다고 심화를 써 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정프로가 대표고요. 진짜 그래요. 제가 모시고 다녀요. 제가 매니저라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지난 주말에도 어쨌든 사교인 회계사 겨울 아카데미를 했는데 우리 사교인 회계사님이 목이 좀 아프셔서 고전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그리고 저하고 이 프로 정프로가 아침에 일찍 준비를 해서 진짜로요. 이 운조커피를 드립커피를 다 한 분씩 물론 다 드린 건 아니에요.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침에 커피를 한 잔씩 저희가 직접 드립커피를 내려서 한 잔씩 다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먹어보니 맛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봉지 씨 또 대게 가서 드시라고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맛없는 걸 제가 맛있다고 광고를 지금 6개월째 하겠습니까. 박사님 이거 맛있죠. 네. 맛있어요. 진짜 맛있죠. 저는 사실은 아침에는 이렇게 좀 우유가 들어간 걸 마시는데 라떼 같은 거. 네. 그런데 이 커피는 좋더라고요. 너무 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소개를 해야 되는데 커피. 자 김지은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김지은 박사님을 제가 아침 저녁으로 뵙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아침에는 김 박사님이 제가 지내가는 프로에 나오시고 저녁에는 저는 한 7시 때죠. 7시. 6시부터 8시 사이 하는데 저는 한 7시 때 김지은의 이브닝쇼라는 아주 좋은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어요. tbs. 라디오에 tbs가 대세잖아요. 그런데 조금 너무 정치 국내 정치 얘기로 매몰돼 있어서 라디오가 조금 국제 이슈들을 많이 끌고 오고 싶었는데 네. 그런데 뭐 또. 총치율 때문에 그렇게 되나. 쉽지는 않아요. 아침에는 유공 그렇죠. 네. 유성대학교의 저녁들 많으시죠. 저녁에는 이쇼 이브닝쇼 제가 만든 거고 어쨌든 저녁에 또 여러분들 7시 때 저희 프로그램 끝나면 채널을 한 번. 자 오늘도 미국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미국 얘기죠 이제부터. 네. 2월 3일이 이제 아이오와 코커스 인가요 아이오와 코커스라고 하죠. 2월 3일인데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관심이 별로 안 가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그래도 트럼프가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참 무섭죠. 씬스틸러 완전히 모든 건 트럼프가. 아니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저희 이제 저희 딸내미가 이제 유학 중이잖아요. 그래서 겨울방이라고 이제 집에 와서 어제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 딸이 그런 거예요. 아빠가 미국에서 12살 했는데 최고의 신랑감 후보가 항상 모바마였다는 거예요. 미국 여자분들이 선호하는. 그런데 트럼프한테 트럼프가 따라 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인기는 굉장히 충성도가 높아서 참 안 떨어지네요. 그 지지율이. 여전히 그래도 올라가지도 않아요. 여전히 한 40 한 2 3% 정도. 그 정도로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 그 지지율은 어떻게 봐야 돼요. 42%라는 건 공화민주 양당체제에서 어떻게 보면 미니멈인 것 같고요. 그 역대 대통령 중에 30% 지지율이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대통령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대통령은 없고요. 왔다 갔다 하죠 보통은. 대충 40에서 50 그 안쪽에서. 30% 기록하기도 했죠. 레이건도 그랬었고 클린턴도 그런 적이 있었고 다행히 있었지만. 트럼프도 한때 그랬잖아요. 트럼프도 한때 그랬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올라가고 이랬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막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레이건이나 클린턴 그리고 오바마 같은 경우도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막 훔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높을 때는 어느 정도 나와요. 60% 나오세요. 아니 심각한 것 같지는 않나고요. 그래도 50% 이상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트럼프는 참 박스권에서 내려가지도 않고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선거철이 왔으니까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선거철에는 이제 결집을 하는 모양입니다. 지지층 결집. 네. 그리고 탄핵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더 견고하게 만든 게 있고. 오히려 결집 효과를 봤다. 그래서 지금 글쎄요. 뭐 민주당 내에서 그러면 이제 누가 되느냐.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돌고 돌아 결국 바이든으로 오고 있는 성향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워런이라든지 샌더스라든지 보트지어 지 같은 사람들이 매력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결선에 나가고 트럼프를 맞상대로 해서 싸워볼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부통령도 했었고 뭔가 건물급 정치인이다 싶은 바이든한테 그래도 기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트럼프만 이길 수 있다면 누구든지 좋다. 그래서 바이든이 조금씩 약간 다시 올라오는 기세를 보이고 있고 뉴햄슈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게 그 주마다 하는 여론조사들은 약간 시간이 좀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20일로 했다든지 19일로 했다든지 아주 최신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뉴햄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전에는 샌더스랑 워런이 거의 차지하다시피 했었는데 바이든이 꽤 많이 제가 올라온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결국엔 바이든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물론 이제 경선에 들어갔을 때 또 어떻게 되느냐에 달라질 수도 있긴 하고요. 그런데 이제 양쪽 캠프에서 표 계산을 해보잖아요. 어차피 심리아족식이니까 어떤 주에서 경쟁력이 누가 더 있냐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어 가지고 엘리즈베스 워런이라든지 부티저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지 않는 한 바이든이 트럼프와의 표 경쟁력에서 어떤 주를 획득할까를 보면 제일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핵심의 흑인 지지가 있는 거고. 그 핵심의 흑인 지지도 있고 그리고 결선에서의 스윙스테이트라고 보통 얘기하는 곳들. 버진은 지금 스윙이라고 보긴 좀 그런데 그런 데서는 바이든이 확실히 조금 강세를 보이고 미슈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런 주들에다 사실 워런이나 샌더스 같은 사람이 약하죠. 약해요. 네. 플로리다라든지 이런 데서 약하고. 표가 많이 나오는 데들. 그렇죠. 그러니까 꼭 이겨야 되는 주들. 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보통 조사를 하면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혹은 트럼프하고 워런하고 가상 대결하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다 이겼었어요. 민주당 후보들이. 누가 나와도. 물론 어느 정도 퍼센티지 포인트로 이기는 차이긴 했는데 지금은 바이든만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전체로 봤을 때는. 그 후에 뭐 이제 예를 들면 샌더스라는 엘리자베스는 1대1로 붙였을 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걸로. 아직까지는 바이든은. 그래도 한 4% 5% 차이로. 격차가 많이 줄었어요. 두 자리 숫자까지 이제 격차가 났었네요. 예전에는 막 10% 이상씩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뭐 한 4% 5%. 그런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도 지지율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표결집. 그러니까 대선이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냥 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시러가 아니라 정말 찍을 후보가 누군지에 대한 그런 여론조사가 현실적으로 반영이 된 결과인지 그것도 좀 헷갈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을 때는 좀 안 좋았던 상황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대선 모드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동안 대답 안 했던 사람들이 대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결과들이 사실상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2000 몇 년도죠 2016년도에 선거를 할 때는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 이렇게 나왔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봤는데 그때 이제 숨어있던 샤이 트럼프가 투표장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4년이 지난 이 시점 에서는 샤이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아니 지금은 떳떳하게 내가 트럼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지지율 그러니까 40% 초반의 지지율이 리얼 지지율이다. 표로 들어가는 것도 거기서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 예를 들면 42% 샤이 포함하면 50몇 퍼센트 이렇게 이런 논리들이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는 샤이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런데 사실 그때도 샤이다 아니다 얘기는 많았어요. 샤이 트럼프가 얼마나 되느냐. 여러 가지 조사 결과 또 분석을 해보니까 별로 많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좀 많긴 했거든요. 물론 언론에서는 샤이 트럼프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학자들이 계산한 걸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사후 분석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을 본다고 하면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더욱 샤이 트럼프는 별로 없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오히려 민주당 쪽이 문제인 거죠. 민주당이 경선을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상대방을 흠집을 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빈정상화하는 지지자들이 생겨요. 제가 월원을 지지하는데 바이든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걸 보고서는 바이든이 결국 후보가 됐다. 그러면 나는 바이든 진짜 찍기 싫어. 안 찍을 거야. 나 투표 안 해. 이런 사람들도 나올 수는 있어요.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안티 트럼프 감정이 얼마나 많이 상세시켜져서 결국에는 그래도 트럼프보단 바이든이지 하고 나올 수 있게 만드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이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이긴 해요. 민주당 경선이 지속되고 오래 가면 갈수록 흠집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들이 좀 컨트롤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지율로만 보면 민주당은 이제 탄핵 정국을 만들었다는 게 사실 지지율에 있어도 별무소득 혹은 오히려 그렇게 썩 남는 장사는 아니었다. 남는 장사는 아니죠. 그런데 펠로시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하도 그럼 강경파들이 안 해서 비판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그거 계속 놔두면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그전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거 안 보내고 있잖아요. 펠로시가 아직도 붙잡고 있고 물론 이제 1월 한 7일부터 다시. 트럼프를 빨리 보내라고. 빨리 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매니저도 아직 안 정했고 하원 측에서 나갈 사람들이. 그런데 이 증인들을 채택하는 문제를 빨리 셉슈머 지금 상원의 민주당 대표하고 그리고 미츠메커너라고 정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 오래 끄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2월 3일부터 아이오 코코스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상원 재판이 상원에서 진행되는 탄핵 재판이 오래 가면 갈수록 이 민주당 경선에 들어와 있는 상원 의원들이 거기 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도 하고 언론도 민주당의 아이오아부터 시작해서 쫙 그 경선 과정에 스포트라이트를 줘야 되는데 그걸 뺏어가게 되는 거죠. 트럼프한테 탄핵에 대한 오히려 관심의 어떤 분산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그럼요. 관심도 많이 분산되고 참 교우나 미우나 모든 미디어가 사실 쫓아다니는 건 트럼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도 미디어 달링이죠 사실은. 시청률을 보장해 주니까. 보장해 주죠. 아예 깡패죠. 시청률을 가지만. 그래서 그런 이유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워런이나 샌더스 같은 사람들은 상원의원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6일을 가서 풀타임으로 봐야 돼요. DC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언론에 트럼프가 그렇게 저거 탄핵시켜놓고서 일은 안 하고 자기 유세하러 다닌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무조건 가 있어야 돼요. 유세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빨리 민주당에서도 어떻게든 좀 끝내야지 사실은 좋은 상황인 거죠. 잘하면 자충수가 될 수도 있겠는데 잘못하면. 거의 자충수가 되어간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가 나오면서 지지율도 좀 올랐고 또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면서 그랬던 것도 같은데 어쨌든 중국에 대한 이슈에서는 상당히 벗어나와져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최종 서명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연말에 또 한 명의 복평이 나오고 있어요. 김정은. 네. 새로운 무기체계를 받는다고 하니까 선물이 도대체 뭐냐 이거 가지고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 나 그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거짓말 안 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으나 하여튼 좀 불편하기는 성가시긴 성가실 것 같아요. 성가시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거라든지 트위터에 올리는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 진짜 성의 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네. 진짜 북한에 대한 그 반응이 와 진짜 성의 없다. 우리 농담 사과를 가서 농담을 다큐로 봤냐 그러는데 여기 다큐를 농담으로 갖고 막 그러는 분위기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실무진들이라든지 장성들 뭐 군 고위급 장성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한마디씩 던지는데 그게 그거잖아요. 또 가만히 있어 까불지 마 약간 이런 쪽으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신년사를 육성으로는 안 했잖아요. 내놓은 거 이렇게 보면 물론 새로운 전략 무기라든지 이런 약간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마는 여전히 미국하고 그래도 이야기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덜라인은 아직 안 넘고 있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의 김정은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오는 반응으로 봐서는 별반 관심이 없다. 그런데 진짜 무슨 이벤트가 벌어졌다 며칠 내로. 예를 들면 태평양으로 벌써 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의 유권자들의 생각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뭘 한 거냐 민주당에서 당연히 공격할 거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야 니네 원래 우방관리를 그렇게 안 했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이제 공격의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한데 그건 우리 생각인지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제가 제일 우려하고 걱정하는 건 사실 그 부분이에요. 그냥 때려서 없애버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의 보수. 보수도 그렇고 유권자들이 대체로 관심이 없거든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제가 한 번 얘기했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비건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90% 이상이 비건이 누군데 그럴 거예요. 부장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홈페이오 정도는 알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50% 넘을까? 정말 관심 없어요.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하면 물론 그걸 가지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겠죠. 이슈를 만들고 김정은 같은 독재자하고 그렇게 친한 척하더니 꼴 좋다 이러면서 비판하고 이럴 텐데 그러면 민주당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맞아 맞아 그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인 유권자들은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투표 행태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를 할 때 일반적인 유권자들은 하느라 바쁘고 본인의 어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한 큰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슈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별로 신경을 쓰고 싶어하지 않아요. 이 탄핵 이슈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니까 복잡하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예를 들면 무슨 성축문이다. 도청이다. 그러면 간단하거든요. 군매 문제니까. 그런데 이게 해외에서 벌어진 데다가 또 당사국의 대통령은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이래버리니까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힘을 잃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그러면 복잡한 문제일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신뢰하거나 자기가 지지하는 엘리트 거기에는 정치인도 들어가고 언론도 들어가고 이쪽에서 주장하는 바를 받아들여서 그걸 자기의 포지션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제 이슈 북한 이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하게 막 돌아가는데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그렇게 했을 때 트럼프를 그런 이유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반대하고 비판한다기보다 내가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 정치 엘리트나 언론에서 비판을 하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긴 제가 만약에 미국 사람이다. 미국의 그냥 평범한 교육을 받고 평범한 중산층이다 그러면 김정은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트럼프 지지를 철회한다든지 트럼프 지지를 안 하던 걸 지지한다든지 그럴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럼요. 예를 들면 내년부터 의료보험 500불씩 내던 거 700불로 올린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자녀 교육에 관련된 정책 바꾼다. 그러면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문제 특히 경제라든지 폭지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슈가 돌발적으로 터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지지를 바꿀 만한 그런 모멘턴은 없을 것 같아요. 없죠. 가장 지금 중요하다고 여겨진 2020년 대선의 이슈는 헬스케어 하고 이미그레이션 그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가 이제 가장 그런데 헬스케어로 오바마 케어를 이제 뒤집어버린 거잖아요. 트럼프 케어로. 그거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대체적인 생각은 갈리는 거죠. 그것도. 오바마가 너무너무 싫으면 내가 거기에서 피해를 받아도 거기에서 이게 뭐 사회주의 국가냐 맨데토리가 무슨 웬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그런데 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면 거기서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런데 이게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본인이 너무 아파서는 정말로 피해를 보기 전까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 보험금 낼 때는 돈 내는 게 아깝 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민주당 인 경우에는 오바마를 좋아하고 트럼프가 싫으니까 내가 돈을 지금 보험금을 내고 있어서 지금 막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바마 케어를 지지를 하는 거고. 그런 이슈를 그런 식으로 다 갈리게 되어 있죠. 이민자는 어때요. 이민자라는 게 뭐 그 비중 이제 라틴 아메리카 계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건설이 있고 멕시코 장벽 문제도 임기 초반에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쏙 들어갔죠. 아예 없어요. 이슈가 없어요. 그죠 아니 뭐 예산을 못 받았으니까 지금 . 건설 못해서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 건설을 못하고 있죠 사실 예산을 안 주니까. 뭐 그래갖고 이제 군사 비용 국방비를 전용을 해갖고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게 되게 복잡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장벽 세운다 그러면 여기가 멕시코고 여기는 미국이고 그 라인을 따라서 세우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되게 많은 경우에 강도 있고 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죠. 사유지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게 뭐 리오그란데 강이라는 게 사실 국경이나 마찬가지니까. 거기에 이제 또 그 경계선을 해갖고 사유지를 가진 사람들은 그거 갖고선 또 러셋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저도 다큐멘터리 한 번 봤거든요. cnn과 의사인데 거기에 자기 사유지 집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거 내 재산인데 이건 무슨 근거로 여기 장벽을 세우냐고 나 살 데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처럼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뭘 해가지고 토지 보상을 해가지고 우리는 뭐 신도시 만들 때 뭐 그런 것부터 하잖아요. 그런 체제가 별로 없나 봐요 땅덩어리 넓어서. 그래갖고 이제 뭐 소송 걸고 그러면 한참 걸리는 거죠. 시간 걸리고. 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미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뭐 그러니까 헬스패닉 인구가 많은 주들 이런 주들한테는 영향이 있는 거고. 뭐 캘리포니아나 뭐 이런 텍사스 같은데. 그러니까 텍사스가 사실은 원래는 굉장히 공화당에 이제 거의 뭐 이제 뭐랄까 항상 레드스테잇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히스패닉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히스패닉이 많아서라기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격이 있어요. 사실. 그렇게 뭐 불법 이민자를 쓰는 것이 우리가 찬성할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민정책 이 그런 식으로 강화가 되면 불법 이민자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한 사람들도 저도 지금 듣는 소식이지만 잡을 구한다든지 공부를 하러 가는 것조차도 사실 좀 힘들고. 뭐 쿼터가 있어서 그 합법적으로 취직을 하고 있는데도 그 쿼터 때문에 추첨해가지고 추첨에 당첨이 되면 스테이 아닌 사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제가 아는 친구들도 몇 명 나온 친구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직장 다니고 직장에서도 내가 당신 영유주권 없으면 내가 스폰서 해준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주들은 굉장히 난처한 것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미국이란 국가의 어떤 이게 이제 괜히 무슨 휴머니테리 한 인도주의적인 얘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정말 미국이란 국가가 이렇게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죠. 정말로 많은 이민자들이 와서 그 좋은 브레인들을 쏟아 넣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제국도 그런 것 없이 성공했던 제국은 없어요. 구분 같은 데도 뭐 사실 다 이민자에요. 다 이민자. 테슬라도 그렇잖아요.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뭐 사실은 스티브 잡스도 그렇죠. 아버지 때였죠.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서 우리가 융성했던 제국들 대형제국부터 시작해서 로마제국도 그렇고 하던 그런 제국들은 항상 오고 감이 오픈되어 있었던 그런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는다는 것은 지금 봐서는 굉장히 뭐 트럼프가 잘한다 뭐 국내적으로 인기가 많을 수 있는 정책일 수 있지만 미국의 미래를 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런데 선거는 가까이 있고 미국의 미래는 멀리 있으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에서 멀리 있는 거 가지고 자기가 뭐 호소해 가지고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을 만들어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엘리트들이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다 듣기 싫은 거고 재미있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제 후배 중에 유학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돈 좀 벌어보려고 세븐일레븐에서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 대학에서 교수하고 있는데 그때 뉴저지의 조금만 도시인 거죠. 뉴저지에서 상당히 좋은 대학에서 유학을 했는데 와갖고서는 미국 이제 일반적인 미국 백인 애들이 와서 신문 사고 이러는 게 뉴욕타임즈 이런 거 안 보거든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 이런 거 보고. 맞아요. 조금 신문이 작은 거죠. 앞에 뭐 알록달록 합니다. 그렇죠. 색깔도 많고. 그런데 뉴욕타임즈 이렇게 친해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이런저를 얘기하다가 뉴욕타임즈를 봤는데 어쩌면 뉴욕타임즈 는 안 본다고 너무 어려워 쓰는 단어들이. 맞아요. 그게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식자층들이 그것도 일종의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식자층만 보는 신문.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뉴욕타임즈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 신문 하면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그다음에 월스저널 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뉴욕타임즈를 보긴 봤어요. 그런데 썬데이판만. 썬데이판 재밌죠. 아니 그거 책 한 권 주잖아요. 그 싼 가격에. 그래서 그거는 일주일 내내 볼 만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구독을 아는 이제 슈퍼마켓이나 주유소에서 항상 일요판을 사 가지고 일주일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쿠폰도 많이 오고. 그렇죠. 거기 잘 보면 그 신문값보다 훨씬 더 밸류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어제도 jtbc 토론회를 잠깐 봤는데 우리나라의 정치 과잉에 대해서 어떤 패널이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견 우리 정치 과잉인가 이런 생각도 하지만 미국 사람들의 정치적 무관심 일반 사람들의 정치적 무관심 과 무지. 이게 무관심이 무지를 낳는 거지만 그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양당체 안에서 그냥 재선 대통령이 양산되는. 그렇잖아요. 재선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어떤 지지를 바꾸지 않는 어떤 그게 사실 정말 양당제의 어떤 좋은 전통인지 아니면 정치적 무관심이 나은 산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나라 정치 개혁해야 된다고 그러고 바꿔야 된다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턴오버 웨잇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변하고 재선율 같은 것도 굉장히 낮은 편인 거예요 사실은. 50% 40%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의 하원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임기 끝나고 바뀌는 비율이 90%예요. 아니요. 지속한 리열렉션이에요 .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거죠. 낮은 편이에요. 미국은 90% 이상 하원의원들은 재선이 돼요. 재선 되죠. 상원의원들도 75% 이상이에요. 그래서 뭐 10선의원 이런 거 많잖아요 .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이제 프라이머리를 겪고 그리고 올라가야 되니까 더욱 더 이렇게 인지가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투표를 하게 마련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현역이원 프리미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게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관심이 없어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거는 약간 미국 미디아의 전체적인 문제인데 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 이런 데는 그래도 할만해요. 그런데 우리가 종이 신문들 다 사라져간다 망한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로컬 신문으로 갈수록 훨씬 더 심해요. 재정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로컬 신문이 사실 정치적 무관심 무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국제 이슈에는 관심이 없더라도 그런 정말 아주 퀄리티 높은 그런 신문한테는 관심이 없어도 로컬 이슈에는 그래도 관심이 있었거든요. 어디 도로가 생긴데 어디에 파크가 생긴데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도 제대로 전달해 준 로컬 뉴스페이퍼가 없어지니까 가십으로 일관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인터넷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은 상당히 편향적인 뉴스를 보내기가 쉽고 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불균형 그리고 정보의 불균형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진영 논리로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랑 지방 간에 혹은 빈부격차에 또 따라갖고 굉장히 심해지는 게 또 문제예요. 자 이게 뭐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정치의 현실도 이제 항상 걱정을 하게 됩니다마는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과연 정치에 대한 관심사가 그만큼 비례적으로 많았었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치 과외인지 아니면 미국이 정치에 무지하고 무관심인지 어느 쪽이 맞는 건지 사실 미국과 한국을 다 경험해본 박사님이나 저는 조금 헷갈릴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 되게 많았는데 그렇게 하나도 못하고 저녁에 저녁에 할까요? 기술적인 얘기들이라고 뭐 네 이건 뭐 이제 또 프라이머리 시작하고 그러면 그러시죠. 천천히 다 전해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네 저녁에 뵙겠습니다. 라디오에서 뵙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에 곽두기 부장과 오랜만에 만나보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네. 네.